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W 프레임의 프로세스 메시지 프레임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속성을 사용하면 W 프레임의 소스 화면에서 서브미션을 실행할 때 서브미션의 상태 메시지를 W 프레임 내부에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. W 프레임의 프로세스 메시지 프레임 속성 값을 툴로 설정하십시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W 프레임입니다.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. W 프레임 소스 화면에 서브미션을 실행하면 기본 상태 메시지가 화면 전체에 걸쳐 표시됩니다. 스튜디오로 돌아옵니다. W 프레임의 프로세스 메시지 프레임 속성 값을 툴로 변경하십시오.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서브미션을 실행하면 기본 상태 메시지가 W 프레임 내부에만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웹스퀘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웹스퀘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웹스퀘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